6시 뉴스. 오늘도 철도 교차점인 대전역엔 미국 구호물장인 밀가루가 대거 들어왔습니다. 앞집 아짐에 옆집 순이네. 길 건너 아저씨도 칼국수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와, 얼마나 맛있는지. 북새통의 밀가루 전쟁이라고 합니다. 한번 먹어보고 싶군요. 솔직한 앵포네요. 칼국수의 도시 대전을 찾았습니다. 유후, 오늘의 기분이 좋아. 여러분, 칼국수의 성지 대전에 왔습니다. 아니, 대전의 칼국수를 논하려면 이 집을 꼭 들려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칼국수의 1번지, 그 맛을 찾으러. 고고, 고고. 여기 어디라고 있는데? 종인가? 한번 맛보면 계속 찾게 되는 대전 칼국수의 대표주자. 멸치와 다시마 등으로 5시간 이상 푹 우려내요. 깊고 진한 맛을 자아내는 국물 칼국수입니다. 독보적인 비주얼과 맛이 일품인 비빔 칼국수도 빠질 수 없는 존재죠. 이야, 이게 바로 대전 칼국수의 클론. 이야, 어머니. 박수 한번 드세요. 저기, 면 불어요. 맛있게 드세요, 얼른. 아유, 알겠습니다, 어머니. 자, 이제 그러면은 맛있게 마스크를 먹고. 이야, 일단 국물부터. 맛있는 음식엔 항상 진심이라서요.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와, 진짜 언니. 국물이 차원이 달라요. 이 국물의 맛은요. 제가 이 바닷속 안에서 멸치들이랑 같이 헤엄치고 있는 맛이에요. 멸치들이 나와요. 이 멸치들, 이 멸치들. 이야, 진짜 그 정도로 멸치 육수가 진하게 느껴지면서 이 면. 이야, 얘가 또 한몫을 안 해. 면들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면들이 왼쪽으로 갔다가 이 느낌들이 다 나요. 이 정도로 찰랑찰랑거리는 아주 탱글한 면이다. 다를 수밖에 없죠. 저희가 저기 시작한 데도 벌써 67년. 대전형 앞에 처음 시작할 때 저희는 간판도 없이 시작을 했고 그리고 대전의 이 칼국수라는 간판에 처음 붙은 집이에요. 이야, 우리 어머님이 대전 칼국수의 정말 산 증인이시네요.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 허기진배를 채우기 위해 대전역에 들어오는 밀가루로 가락국수나 칼국수를 만들어 먹은 것이 지금의 대전 대표 음식이 된 겁니다. 30원이었던 거예요? 어머님이 말씀을 들으니까요. 이 칼국수들이 달리 보여요. 대전의 50년대 역사부터 지금 21세기까지 여기에 다 담은 거예요. 이 칼국수 말고 비빔 칼국수 한번 맛보세요. 저희도 특미를 하고요. 이야, 이 비빔 칼국수. 오메오메. 이것도 먹어봐야지. 비빔 국수는 많이 먹어봤지만요. 비빔 칼국수는 처음이었는데요. 수육과 함께 맛보면 그 맛이 배가 됩니다. 우와. 혜정씨 칼국수에 저기 성지에 오셨으니까 다른 집 칼국수도 또 맛도 보고 가세요. 네, 어머니. 그러면 남은 거 마저 다 먹고 추발할게요. 네. 냉으면 안 되나. 음. 다음으로 만나볼 칼국수는요. 과연 어떤 맛일까요? 안녕하세요. 이곳이 바로 칼국수 하면 무릎을 팍치게 만든다는 칼국수의 성지 맞나요? 네, 어떻게 오셨어요? 잠깐 앉아계시면 칼국수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어디 앉을까? 대전을 대표하는 빨간 맛. 바로 얼큰이 칼국수입니다. 이런 것도 처음 보네요. 보기만 해도 입안이 얼얼해지죠. 사장님, 여기를 와야지만 이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이 매운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네, 먹어보면 또 다른 반정이 있어요. 그만큼 맛있다는 얘기죠. 소문은 확인해봐야죠. 그렇죠, 그렇죠. 얼큰이 칼국수는요. 이 쑥깍깍 꼭 맛봐야 되는데요. 식감은 물론이고요. 매운맛과 알싸함이 더해져 풍미가 더욱 살아납니다. 또 숟갈 향이 더해지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뒤돌아주면 또 생각나게 한 맛. 이거 진짜 얼큰이 맛있다, 어머님. 어머니께서 저희 어렸을 때 먹고 사려고 칼국수집을 오픈을 해서 이렇게 고춧가루와 이런 진한 육수를 오래 끓여서 조화를 해서 이룬 그런 칼국수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추억이 굉장히 많은 그런 칼국수고요. 추억이 깃든 칼국수. 그만큼 정성과 진심으로 만드는데요. 30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는 맛의 비결입니다. 아니 그런데 사장님, 오늘 주제가 저희 칼국수 성질을 찾는 주제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제랑 안 맞는 친구가 왔네요. 두부 아니에요, 이거? 두부두르치기인데요. 칼국수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 같은 그런 메뉴이기 때문에요. 단짝 친구? 네. 여기 칼국수 면 추가요. 사장님 당당히 외치세요. 칼국수면 입을 추가요. 아니 칼국수요. 두부두르치기에 칼국수 면을 넣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사장님, 성대모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맛있게요? 두부두르치기와 칼국수의 만남. 어, 이건요. 백문이 불혈의식이라고 맛보지 않고선 그 맛을 논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두부의 부드러움과 칼국수의 쫄깃함. 네 박자가 아주 잘 어울려져요. 이럴 때 뮤직 큐!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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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국수 속에 아, 두부도 있고 추억도 있고 얼큰함도 있네. 이야! 사장님, 이 내각자가 딱 맞아요. 무엇보다 대전 칼국수에 얽힌 역사와 추억과 이 맛을 온몸으로 오르몰시 느낀 정말 최고의 하루였습니다. 역시 칼국수 하면 어디다? 대전이죠? 대전으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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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 ừ, 구독과 좋아요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